모두들, 터라입니다. 기둥전사 건담 웹툰으로 볼 수 있는가? 네, 일단 반다이. 반다이 저희가 작년에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다이 메타버스로 간다. 2025년에 우주세계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의 빌드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다이가 반다이 남코 필름워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자회사예요. 여기서 신규 IP 창출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세로 스크롤 형태의 만화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웹툰이나 일본에서 피코마가 쓰고 있는 스마트툰 이런 말을 안 쓰고 세로 스크롤 망가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로 스크롤 망가라고 얘기하는 의미나 맥락이나 뉘앙스 알 것 같긴 해요. 한국이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브랜드를 안 쓰고 이 형식 자체로 얘기한다는 건 한번 붙어볼까? 이런 느낌이죠. 지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덤벼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4월 1일부로 신설붐은 세로 스크롤 만화 편집부를 설립하고 2023년말부터 올해말부터 전작 코믹 서비스를 전개해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다이인데 반다이는 너무 거대한 제국이긴 한데요. 여러분 반다이라는 이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건프라 상자에 찍혀있는 이것만 기억하셔가지고 건담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다이가 대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담만 해도 전세계 이런 프랜차이저들이 있잖아요. 줄을 쭉 쐬면 17위입니다. 전세계에서. 그렇죠. 20손가락 안에 들어요. 전세계에서요. 1위가 포켓몬스터. 이런 식인데. 그렇죠. 4위가 미키마우스일 거예요. 그렇군요. 포켓몬이 미키마우스 위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반다이 남코 필름웍스가 출자 만화 콘텐츠 제작사 에코즈 주식회사. 저기 에코즈 보이시죠? 펜촉. 여기 여기. 작가님의 목걸이 같은. 네. 추억의 목걸이네? 그렇죠. 여기도 자존감이래. 자아 비대인가? 자유식 비대인가? 아무튼 이곳이랑. 그런데 웹툰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저걸 놓은 건 조금. 약간 모양 빠진다. 아무튼. 와콤의 나라에서 왜 이러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걸 IP를 통해서 애니메이션화, 피규어, 잡화 등 상품화는 물론 글로벌 IP같이 극대화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웹툰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지난번에 전해드렸다시피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라는 게 열려요. 당장 내후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 우주세계 선언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반다이가 건담 메타버스랑 뭐 이런 거 저것도 하겠다는 계획 안에 이 웹툰도 들어있었구나. 그때 말을 안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끼워 맞힌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다이 좀 되면 최근에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 그래? 그런 게 있어? 해보면 좋겠는데 어린애들이 그런 걸 좋아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반다이 체질 개선 프로젝트라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세계 선언을 합니다. 라고 물었는데 평균 연령 50대 이러면 그렇지. 약간 미래에 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앞에는 젊은 분들이 쫙 깔려있고 막 이렇게 돼야 그립이 좀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즐기는 세대가 현재 진행형 세대여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막 하고 있으면 어? 여기 입 뺏나가 온 거 막 이러면 기분 나쁘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아무튼 반다이 난코 필름웍스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반다이 난코 필름웍스의 한때 자회사였고 작년부로 브랜드가 된 곳이 썬라이즈입니다. 썬라이즈. 썬라이즈가 뭘 갖고 있냐? 기동전사 건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이 작품은 유튜브를 통해서 흥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썬라이즈라는 곳의 브랜드를 가지고 웹툰을 만든다면 수성의 마녀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 4월부터 이 쿨이 돌아요. 수성의 마녀가. 그러면 이 쿨까지 돌고 나서 그 공백기 연말까지 공백기 동안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 뜨거운 게 뭐냐? 수성의 마녀거든요. 그렇죠. 가능성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100억, 우리 돈은 100억 정도. 10억 엔 정도를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3년간 10억 엔이니까 9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커진 웹툰 시장의 눈으로 보자면 좀 짠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뭐 저 덩어리에 비하면, 덩치에 비하면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인가? 이런 느낌의 예산이죠. 그런데 어쨌든 반다이도 처음에 보는 거니까 마중물을 한 번 넣어보고 반응을 한 번 보고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00억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반다나 코믹이라는 걸 만든대요. 반다나 코믹. 네. 이게 웹툰 전문 제작사입니다. 어허. 네. 그 밑에 만들어지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여름 이후에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선보이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착수는 된 것 같고 돌아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프라 시리즈, 전 세계 17위 프랜차이즈를 가진 반다이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웹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튼 세로 스크롤 형태 혹은 웹툰 형태로 만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세로 스크롤 형태의 만화와 웹툰 얘기가 나올 때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꼭 하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처음 만든 형식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와서 긴장하고 싶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두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지나치게 국뽕으로, 아무 의미 없는 국뽕으로 가거나 크가 되거나 아니면 셀프 카피가 되고 끝나버리는 그런 업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태권도가 축구, 축구가 축구, 종주국이 어디인지 아시죠? 영국이죠. 영국이잖아요. 그럼 영국이 지금 세계에서 축구가 제일 잘하냐?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렇진 않죠. 사실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종주국이 어디고 어디 문화라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 진짜 지금 현재 세계 최강이 꼭 그 나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세계화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태권도 아직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기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나오기도 해요. 양궁을 빼고 대부분의 것들은 양궁만 인사합니다. 양궁은 심지어 우리나라 종주국도 아니야. 양궁과 종주국은 지구죠, 지구. 그런 면에서 저는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한 작가나 굉장한 작품, 히트작,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상황도 상상해봐요. 그게 꼭 막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게 진짜 세계화의 어떤 결과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면 좋지, 이런 느낌? 그런 면역에서 반다이 응원하고 있고요. 기대됩니다. 반다이가 재밌는 것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놀래켜봐 한번,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로스크롤 만화 형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뜯어보고, 연구하고, 여투스크롤 좀 천천히 보고, 이러면 뭐 잘하겠지. 전화도 한번 주고, 건프라 샀는데 지금. 전화도 한번 주고, 건프라 샀는데 지금.